진세종 경황제 사마산은 중국 삼국시대의 조의의 관료이자 서진의 추존 황제로 자는 자원이며 한해군 5년 사람이다. 조의의 상국 고조 선황제의 장남이자 진황 태조 문황제의 형이다. 아버지로부터 무양우를 습봉했고 동생 사마소가 진황에 봉해지자 경황으로 추존되었으며 조카 사마염 즉위 후 황제로 추존되었다. 약관의 나이때부터 같은 세대 인물인 하한 하후연과 더불어 이름을 날렸다. 경초 연간의 상기상시가 되어 관로 를 시작하였으며 거듭 승진하여 중호군까지 이르렀고 어머니 장춘화가 죽자 상을 치르며 효도로 이름을 날렸다. 아버지 사마인은 대장군 조상과 함께 선황제 조예에게서 현황제 조방의 고명을 받았으나 부하들의 부추김을 받은 조상에게 의도적으로 조정해서 배제당했다. 사마사는 아버지와 함께 조상을 주멸할 비책을 세웠는데 동생 사마소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 정시 10년 아버지를 따라 거사를 일으키고 출병 조상과 그 일족을 제거하였다. 이른바 고평능의 쿠데타 사건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이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평 3년에 사마이가 죽자 사마사는 당시 황제인 조방에게 무군대장군 벼슬을 제수받아 보정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대장군이 되었으며 시중, 지절, 도독중회군사, 녹상서사도 겸의 정치군사를 모두 아우르는 권력을 거머쥐었다. 사마사는 정권을 쥐자 인선을 새로이 했다. 진남장군 도동예주 제갈탄, 진동장군 도동양주 광구검, 정남대장군 의동삼사 왕창, 정동장군 호준, 정서장군 가절도독공, 양재군사 진태에게 국가의 내방면에 도독을 맡겼으며, 형주자사 양열장군 완기, 신성태수 주태 등의 석포에게 주와 군을 다스리게 하고, 노육과 이풍에게는 인재 선발을 맡기고, 부하와 우송으로 찬모를 삼고, 종회, 하후연, 왕숙, 진본, 맹강, 조풍, 장집에게는 조정을 맡겼다. 가평 5년의 동호회 섭정인 태부 제갈각이 회하와 사수를 노리는 군사행동을 벌였다. 사마사는 제갈각의 본의가 합비에 있음을 간파하고, 그 방면에 사령관인 진동장군 광구검과 양주자사 문음에게 막아 지키게 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권세를 누렸고, 그 권력은 황제를 이미 뛰어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방이 정원 원년의 이풍, 장집, 하후연 등과 사마사 제거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자 사마사는 이풍, 장집, 하후연 등을 주살하고, 조방마저도 패위하고 제왕으로 강대했으며, 고기양공 조모를 모셔와 새 황제에 앉혔다. 정원 2년, 진동대장군 광구검이 양주자사 문음 등과 더불어 황제 패위에 대한 죄를 묻고자 태후의 명령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사마사는 직접 출병하였다가 자신의 왼쪽 눈에 갑자기 큰 통증이 생겼고, 문음을 추격하기 위해 파견한 자신의 군대를 문음의 아들인 문왕 혼자서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파하자 눈 위에 혹이 악화되어 얼마 뒤 진중에서 4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해 2월 충무후의 시호가 추서되었다. 동생 사마소가 진왕이 되자 경황의 시호를 받았다. 훗날 조카 사마염이 황제에 오르자 세종 경황제에 추증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